오늘 뭐 할 거냐면 지금 들고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뚜따 용품들이죠? 여기 뭔가 좀 더 추가가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하고 우리 8086K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딴 겁니다 굉장히 잘 따놓은 CPU로라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비교를 할 겁니다 뭐랑 비교를 할 거냐? 이거 뭔지 안 보이시죠? 이렇게 실버 세이버라고 하면서 아무튼 이겁니다 CPU 뚜껑입니다 IHS 뚜껑이에요 그 뚜껑을 따로 파는 걸 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CPU 여기 뚜껑은 구리에다가 니켈 도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이시는 이 뚜껑은 그런 도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땡짜 구리예요 이걸로 바꾸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딜레이드 다이 갈드라고 해서 뚜껑 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건 뚜껑을 씌우는 거고요 이거는 이 사이에 CPU를 놔 가지고 CPU 코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냥 CPU 뚜껑을 안 닫고 그 상태로 쿨러를 끼우면 압력 때문에 코어가 깨질 거 아니에요? 코어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받을 거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구리 그리고 그냥 뚜다 를 비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테스트 환경은 링스 3회를 기준으로 할게요 실내 온도는 25도 정도로 맞추고 할게요 일단 지금은 실내 온도가 살짝 낮은 편이라서 조금 더 높이도록 할게요 조금 데우겠습니다 CPU는 50배수에 전압을 1.35를 넣고 이제 에이펙스 보드라서 이렇게 전압이 1.36으로 인가되는 거고요 램 오버는 1.35 볼트에 3200에 1414, 34에 330 뒤에 뭐 이거 해가지고 암튼 발열이 똑같게 램 오버하고 CPU 오버를 똑같은 상태에서 수온까지 똑같이 하면 똑같은 환경이 되니까요 일단은 벤치는 끝났습니다 수온은 최저 27도에서 최고 32도까지 올라갔고요 전압 부 온도는 5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최고 온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최저 온도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보면 74, 76, 78, 76, 76 코 온도 편차 4도고 최고 온도가 78도까지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고 뚜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리 IHS 생장입니다 제가 이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인텔 CPU에 쓰는 IHS도 구리에요 구리에다가 니켈 도금을 해서 코팅을 시켜놓은 거고 결국 이 코팅을 벗기면 제가 이거 긁어낸 부분은 구리빛 뛰죠 아니 구리거든 어차피 구리에요 암튼 이거는 이제 코팅이 아예 안 입혀진 그냥 통짜구리에요 통짜구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니켈 도금이 된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구리가 좋을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충 된 듯 제가 뚜껑에 리퀴드를 바르는 이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뚜껑에 바르는 게 더 잘 달라붙겠죠? 리퀴드가 왜냐면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만일에 뚜껑에 안 바르고 해버리면 뚜껑에 있는 구리하고 제대로 밀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뚜껑에 발라버리면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 유명한 오버클러커들도 다 뚜껑에 발라요 또 딸때 오버클러커들이 바르는 건 이유가 있어서 바르는 겁니다 그냥 보기 좋아하라고 바르겠습니까? 좀 더 직각직각하게 생긴 게 약간 라이젠 두꺼운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쁩니다 색상은 굉장히 이쁘네 약간 저게 좀 두꺼운 것 같다? 와 감지는 개쩐다 양껏 짜겠습니다 실온은 아까하고 비슷해요 아까는 내가 이거 못 보여드렸네 아까도 25도 수준이었고요 수온 보시면 알 거예요 아까하고 수온 지금 실내 온도가 비슷하다는 걸 수온도 아까 전에 28도에서만 시작해가지고 32도까지 올라갔었죠 뭐 더 볼 것도 없는데 온도 떨어졌어요 확실히 떨어졌어 근데 오차의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뚜껑 때문에 떨어진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아까보다 수온이 올랐어요 아까는 최대 수온이 33도까지 올라갔었고 전원부 온도는 똑같이 58도입니다 그리고 PCH 칩셋 온도는 아까 전에 42도 지금 43도 그러니까 아까보다 수온이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 온도가 아까 전에는 74, 76, 78, 76, 76, 74였어요 근데 지금은 72, 73, 75, 73, 74, 72 아까보다 2도에서 많게는 최고 온도는 3도까지 떨어졌어요 일단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리 IHS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뚜따를 해야겠죠 진짜 뚜껑을 그냥 따버려야겠지? 원래 하던데만 실딩 처리하고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리퀴드는 어차피 저기 가서 바르면 되거든요 진짜 얇게 발라서 DDF를 썼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게 끝이에요 여기서 할 작업은 이거밖에 없어 이제 저기 가서 작업해야 돼요 메인보드에서 제가 설명서는 안 봐서 몰라요 하지만 감으로 할게요 일단 이걸 열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사가 동봉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여기 있는 나사를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딱 맞네요 육각 여러분들은 절대 절대 일반 상황에서는 이거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번에 다른 유튜브 영상 보다가 봤는데 뭐 컴퓨터 설치하다가 이거를 연 친분이 있던데 이거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CPU를 고정시켜주는 이거 이런 뭐라고 하지? 아무튼 이거까지 해제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 뭐 그냥 설치하면 되겠지 이걸 로운 다음에 리퀴드 맵에 바르면 되겠지 뭐 일단 한 번 닫아봐요 지금 닫을 게 아닙니다 일단 한 번 대봐요 왜냐면 대야 뚜껑에도 어느 위치에 바를 줄 알 수가 있으니까 댔다가 떼줍니다 약간 여기 기름기 같은 게 남아 있어요 저 기름기 있는 부분에 리퀴드를 발라주겠습니다 그 금방 댈 때 힘을 주면 코어가 부셔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 따라서 똑같이 장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세하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이제 DDF를 설치해봅시다 여기 넣으면 대충 딱 맞으니까 이 상태로 아까 전에 그 나사들을 장착을 해줍니다 잘 옳습니다 수평으로 일단 바이오스는 떴다 CPU는 안 되었습니다 일단 안 죽었어 88도 떴었어 금방? 접촉이 덜 된다 안 돼 CPU 오버 템포로추 제발 89도 리퀴드를 잘못 발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퀴드끼리 이렇게 안 붙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한번 다시 분해시켜 볼게요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은데 높이가 높다면 리퀴드를 발라가지고 그 사이를 메우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발랐나? 조금 더 쪼을게요 이거 리퀴드로 안 메워지면 썸월 바르라고 근데 썸월 바르면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왜냐면 썸월은 아무리 좋아 봐야 썸월이야 어 형 오버 템포로추 야 72도밖에 안 된다 뭐가 문제지? 왜 생각보다 높이가 엄청 높은 건가? 쿨러가 지금 너무 높이 장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DDF 이게 코어 볼을 너무 잘 해주거나 3점 실리콘은 DDF에 안 닦을 만큼 좀 지워냈습니다 이걸 아까 전에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 완벽한데? DDF 설치된 거는 거의 완벽해요 쿨러가 너무 높게 장착이 된 거겠죠? 쿨러하고 코어 사이가 붕 뜨면서 안 되는 거일 테니까 이거를 한번 빼볼게요 5를 위한 5링 그러면 높이가 더 낮아질 테니까 솔직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안 되면 높이를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잠깐만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 같은데? 어? 어? 됐다 드디어 됐다 가자 보호해주는 저 실리콘 올인 저것 때문에 그 높이가 높아져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저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게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나사를 쫄 때 거기가 갈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온도 27도 됐고 적당하네 아 1번 코어 왜 저러냐? 아 1번 코어 저자리 저거 사고칠 거 같은데 3,4,5번 코어가 제대로 밀착이 됐구나 썸얼 한번 발라볼까? 썸얼 바르면 최소한 저거는 없을 텐데 저런 건? 0,1,2가 높고 3,4,5가 낮다는 거는 뭔가 한쪽만 딱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퀴드가 워낙 점성이 구리다 보니까 진짜 딱 안 달라붙으면 안 되거든요 유격이 없어야 돼 유격이 이거 더 볼 필요도 없을 거 같아 썸얼로 발라 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이 테스트는 망했어 썸얼로 발라보자 썸얼을 약간 썸얼로 하니까 약간 쩍 하고 붙었거든요 약간 지금 아이들 온도 보니까 약간 삐 오거든요 아 내 층 두따의 마지노선은 뭐다? 구리 IHS 쓰는 게 마지노선이다 네 온도가 그냥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구리 IHS는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뭐 2도에서 3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버클럭을 이제 많이 하면 전압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격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뭐 한 4도까지도 차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온도가 별로 막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 땀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구리 IHS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3.99달러 가격으로 따지면 한 15,000원 네 16,000원 되네요 구리 스프레더 이게 16,000원이고요 이거 하나가 이거 말고 다이가드 이게 오지게 비싸네 이거 39.95달러입니다 네 45,000원 45,000원 공중분으로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돈을 주고 이제 오버시스템에 가셔서 두 달을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리까지는 괜찮아요 구리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2도에서 3도 달구는 거 가성비로 치면 16,000원이면 나쁘지 않다 저거는 쓰레기 물론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사용하시겠죠 근데 과연 저거 하나의 가치가 4만 6,000원의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문제 생길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뚜껑은 문제 생길 여지가 거의 없지만 저런 거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코어가 작살이 나거나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 봤듯이 저걸 사용하면 무조건 리퀴드를 써야 되는데 리퀴드를 쓰면 그거에 썼던 그 블럭들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그 리퀴드가 접착이 돼가지고 안 떨어지기 때문에 해먹은 거죠 그냥 좋단 말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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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Suppose